테스트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7인 다시 2유 멀티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 멀티탭은 멀티탭 서지 보호대와 AC 콘센트 3개, USB 1, Type-C까지 갖추고 있어요. 데스크톱 충전 스테이션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고, 과부와 보호 기능도 있어 안전하답니다. 플러그 유형은 이유로, 마스터 스위치도 있어 편리해요. USB 포트도 4개나 있어서 여러 기기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. 주거용이나 상업적인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. 연장 케이블 길이는 1.5미터이고, 와이파이 기능은 없어요. 이 멀티탭으로 여러 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